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경고가 나옵니다. 지난해 초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퀸지 글로벌 연구소는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국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역시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말 기준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가계부채는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3, 4분기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총 1,166조 원,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총 34조 5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4분기에도 이 증가세가 유지됐다면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1,200조 원 이상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합니다. 상환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통계 수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계부채는 흔히 생각하는 은행 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은 세금, 이자 비용 등 소비와 무관하게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빚이 실제 쓸 수 있는 돈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약 170%에 달했을 것으로 산출됩니다. 부채가 쓸 수 있는 돈의 1.7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평균은 2014년 기준으로 133.5%, 평균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소득보다도 빠르게 늘어난 빚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증가세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특히 빚 내서 집사라는 문장으로 요약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는 증가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